안녕하세요. 바디114, 핏114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우측 허리를 지면에서 6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허리에 무리를 가했을 때 통증이 흔히 발생하는 요방형근, 다시 말하면 요추의 아래쪽 흉돌기와 12번 가비뼈와 골반뼈 위쪽으로 붙는 근육인 요방형근 오른쪽을 한 손에 손바닥으로 쓸어줍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우측 허리를 지면에서 6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허리에 무리를 가했을 때 통증이 흔히 발생하는 요방형근, 다시 말하면 요추의 아래쪽 흉돌기와 12번 가비뼈와 골반뼈 위쪽으로 붙는 근육인 요방형근 오른쪽을 한 손에 손바닥으로 쓸어줍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우측 허리에 무리를 가진 근육인 요방형근, 다시 말하면 요청을 맞게 된다고요.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우측 허리를 가진 근육인 요방형근, 와우, 따라하느라 힘드셨죠?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주